세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오셨습니다. SBS 김성환 책임께서 오셨습니다. SBS 뉴미디어 개발팀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 스마트 TV 포럼 기술 표준 분과위에 스마트 방송 워킹그룹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상파 방송은 단방향성이 있어서 양방향 서비스나 이런 걸 시도를 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가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 많이 찾고 결국은 레버뉴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거니까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BS 뉴미디어 개발팀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의 스마트 TV 서비스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SBS의 서비스 개발자로서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스마트 TV에 대해서 그 개요와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그 스마트 TV 서비스 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TV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여러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방통이 융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시청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어 VOD 게임 영상통화 앱 활용 등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TV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TV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마트 TV의 이제 컴퓨터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스마트 TV에서 하려고 막 이렇게 서비스들을 제안을 하고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스마트 TV도 결국은 TV이기 때문에 TV에 특화된 그 서비스를 만들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방송 시청과 연관된 그 이제 연관돼서 이제 스마트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컴퓨터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스마트 TV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의 특징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 TV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에도 이제 인터넷이 연결된 TV들 많이 있었는데 스마트 TV는 그것과 좀 차별화되는 점은 그 어떤 뭐 다양한 CP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약간 개방성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TV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그런 게임이나 그런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비디오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TV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그 이제 그 TV로 인터넷으로 이제 LCD급 VOD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TV를 통해서 뭔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들 이용 행태도 요즘은 이제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출연자라든지 어떤 상품이라든지 장소 같은 거에 대한 뭐 검색을 스마트폰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이제 시청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용 행태도 기존에 약간 수동적인 이용 행태에서 약간은 능동적인 이용 행태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가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수동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매체로서 시청자들은 이제 좀 수동적인 그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TV가 좀 활성화되는데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TV라는 게 개인 기기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같이 보는 공용 기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적용하기가 개인 기기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TV의 교체 주기가 폰에 비해서 좀 길기 때문에 그 TV를 교체를 해야지만 이제 스마트 TV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교체 주기가 길다 보니까 그 적정한 그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초기에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신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동적인 그 TV 이용 행태가 조금 능동적으로 좀 바뀌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양주의 컨텐츠랑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지만 시청자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컨텐츠가 뭐 볼 만한 게 없고 서비스가 마땅한 게 없으면은 그만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모컨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하기가 좀 불편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불편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그 좀 발전을 해가지고 입력이 좀 편해져야지만 스마트 TV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뭐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의 뭐 리모컨이 나타나가지고 이용을 좀 입력 같은 걸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TV 성공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스마트 TV가 이제 그 활성화됐을 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방송 시장에 그 방송 사업자 위주의 그런 그 공급자 측면에서의 그런 방송 시장이 이제 스마트 TV가 활성화되면은 콘텐츠 사업자가 좀 중요시되고 그리고 그 스마트 TV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중요시되면서 약간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이제 변경될 거라는 그런 좀 예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콘텐츠 사업자는 이제 콘텐츠를 스마트 TV를 통해서 직접 그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들의 약간 주도권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V 제조업체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TV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이제 뭐 다양한 선택 스마트 TV를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방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그런 콘텐츠만 보다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 돼서 시청자들의 그런 좀 중요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존의 방송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TV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 좀 일부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 이러한 그 방송 시장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스마트 TV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위험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보면은 방송 콘텐츠를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 콘텐츠와 연관된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매체이기 때문에 양방향 능력이 없었는데 스마트 TV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상파 방송사에 부족한 그런 양방향 서비스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 요인은 이제 인터넷 사업자라든지 TV 제조체들이 이제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좀 대신하려고 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 좀 축소될 것 같다는 좀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제 방송 이외에 다른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좀 소비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많이 TV를 가지고 하면서 TV 시청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품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브랜드 인지도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 TV 이런 시장을 스마트 TV가 활성화됐을 때 좀 이렇게 기회 요인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방송사의 스마트 TV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회 요인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스마트 TV를 활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TV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VOD 서비스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통해가지고 유통을 했었는데 스마트 TV가 생기면은 직접 시청자들한테 유료방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청자들한테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들과한테 컨텐츠를 계약할 때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판매하다 보면은 중간 마진 같은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판매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와 연관된 부가 내용들을 이제 상품이라든지 장소 같은 부가 콘텐츠들을 또 판매를 직접 시청자들에 해가지고 신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TV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가 부족한 양방향 서비스 능력을 확보해서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좀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부가 콘텐츠들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관련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기술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그 지상파 방송사가 이걸 직접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제3의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직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TV 서비스를 할 때 표준화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LG가 이제 각각 자체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스마트 TV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TV 제조업체별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TV 제조업체별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OHTV라는 그런 표준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과 이제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 하나의 기기만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이렇게 N스크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청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스마트 TV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때 시청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바로 TV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TV를 보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연관된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트리거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면 트리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거 관련된 서비스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입거나 옷을 딱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상품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바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데이터 방송이라는 것인데요. 데이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방송망을 통해서 송출을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다운로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위성, IPTV에서 다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약간씩 뭐 매체별로 좀 표준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바 기반의 미드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이후부터 이제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저희가 방송사가 제공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매우 제한됐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구 수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지상파 직접 수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서도 지상파 수신호가 TV로 전달이 돼야지만 데이터 방송이 시청이 가능한데 그런 가구 수들이 좀 적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방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TV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리미엄 TV급에만 데이터 방송 기능을 탑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매우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구 수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TV에다가 시청자들이 인터넷을 잘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서 불편해서 데이터 방송이 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방향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그 참여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리모컨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좀 시청자들이 좀 불편해서 이제 한두 번 사용해보다가 참여를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킬러 컨텐츠가 없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방송에서는 VOD 서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 TV에서 이제 VOD 서비스가 킬러 서비스로 등장이 됐는데 데이터 방송 같은 경우에는 VOD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만 보다가 별거 볼 것 없네 하면서 이제 그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티커머스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상품 같은 게 수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상품 수급하는 게 현재 제작 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같은 거를 데이터 방송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좀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아예 좀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 방송이 실패하는 환경에서 좀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선 IPTV랑 디지털 케이블 같은 그 유료 양방향 매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이제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시청 경험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되면서 양방향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좀 환경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랑 스마트 TV가 많이 보급을 되면서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서 많은 양방향 서비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SNS 서비스 같은 것도 활성화되면서 그냥 단순히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TV를 보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달라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HDQ VOD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스트리밍 기술 같은 것들도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없이 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ACI 기술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에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야지만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ACI 기술 같은 것들은 그 방송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지 않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그 지상파 방송사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스마트 TV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스마트 TV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기존의 데이터 방송에 비해서 서비스 대상 가구 수가 대폭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급형 TV에도 요즘은 스마트 TV 기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TV를 설치할 때 인터넷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상파 직접 수신을 안 하는 가구에서도 LCI 기술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많은 스마트 TV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한테는 모두 이런 지상파에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되게 크게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리모컨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리모컨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많이 편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 콘텐츠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은 데이터 방송에서는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는데 스마트 TV에서는 HD급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더 많이 유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서비스 같은 것도 활성화 돼가지고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끼리 뭔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졌고요. 그리고 이제 엔스크린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좀 협조를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를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표준화된 스마트 TV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스마트 TV 표준화 동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국내에는 세 가지 스마트 TV 표준화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차방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OHTV라는 그런 지상파 방송 위주의 스마트 TV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 포럼에서 이제 스마트 방송 워킹그룹, 아이오 인터페이스 워킹그룹 등이 구성이 돼가지고 스마트 TV에 대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TA에서도 이제 HTML5 기반으로 스마트 TV 플랫폼을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OHTV라는 것은 이미 작업이 많이 끝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표준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OHTV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HTV는 이제 국내 지상파 방송 사사랑 삼성전자, LG전자, 경희대 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표준을 만들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잠정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TTA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잠정 표준에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TTA 정식 표준으로 채택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ACR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세컨 스크린 연동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개발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2010년도 말에 이제 지상파 사사가 시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방송사, 가전사들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수신기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데모 수준의 시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쯤에 이제 스마트 TV가 되게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좀 OHTV는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전사에서 이제 OHTV보다는 스마트 TV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OHTV가 이제 상용화가 안되고 좀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었는 상태였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HPV TV라고 OHTV랑 비슷한 그런 표준이 있는데요. HPV TV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TV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게 되니까 가전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용화 관련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HTV랑 스마트 TV 뭐 데이터 방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왔는데요. 그때 OHTV가 나왔을 때 스마트 TV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스마트 TV 하면 되지 뭐 OHTV를 왜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현재 스마트 TV는 표준이 없는 상태고요. OHTV는 이제 TTA 표준으로 이제 등록된 상태라서 표준이냐 표준이 아니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형태가 기존에 OHTV는 채널 바운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채널에 연동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스마트 TV는 현재 나온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채널 언바운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채널과 무관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HTV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비스고 지성화 방송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주체가 방송사가 되는 건데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가전사가 약간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 기기들과 함께 엔스크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일환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상파 연합 플랫폼 서비스 이제 일명 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표는 이제 지상파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콘텐츠 유통 영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푹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방송 사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이제 지상파 콘텐츠 포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엔스크린 형태로 스마트 모바일 스마트 기기들과 뭐 PC 뭐 그런 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은 푹이고 그리고 현재 실시간 채널 32개와 라디오 채널 4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현재 프로모션 가격을 해가지고 VOD란 실시간을 통합해서 이용하는 게 4,900원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제 좀 예전 자료인데 현재 업데이트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은 8만 명 정도로 된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 태블릿과 PC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방송 채널 연동형 스마트 TV 서비스라고 저기 붙였는데요. 지식경쟁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스마트 TV 시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OHTV라는 표준화된 스마트 TV 플랫폼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바운드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OHTV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제조사의 수신기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되는 특정 제조사의 종속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로고 인식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ACI 기술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ACI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로고 디텍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인식을 해가지고 현재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알아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인식 기술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성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 SBS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은 푹 서비스와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구성도를 보시면 연합 플랫폼에 있는 CDN이라든지 서버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푹과 연동된 OSTP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설명드리면 크게 실시간 방송과 어드밴스트 EPG VOD 실시간 참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용할 계획은 없고 그냥 과제에서만 개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드밴스트 EPG는 방송 프로그램 아니면 그 편성표에 대한 멀티미디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VOD 서비스는 푹과 연동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참여형 서비스들도 함께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샷들은 이거는 초안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방송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왼쪽에 푹티비라는 트리거가 뜨면 그걸 누르면 어드밴스트 EPG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 프로그램들의 EPG를 보여주고요. 그림 형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줄거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과 관련된 VOD 서비스를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연자 정보, 뉴스 정보 그리고 투표라든지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SNS 서비스로 연결을 했습니다. 실시간 투표 퀴즈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K-POP 스타라든지 1억 퀴즈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1억 퀴즈는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요. 암튼 계속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 적용하려고 시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SNS는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현재 보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SNS 내용들을 함께 TV를 통해서 보여줘서 시청자들이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TV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서비스는 SBS 계열의 PP 채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상용화는 하지 않을 거고 우선 개발만 해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편성표도 전체 다른 채널의 편성표도 볼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VOD 서비스는 푹에 있는 VOD 서비스에 연동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상용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 있는 TV 제조업체들과 OHTV 서비스 관련된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HTV 표준에서 IP 쪽 프로파일만 이용을 해가지고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로고 디텍션 등 ACI 기술은 현재 상용화는 못 시킬 것 같고 추후에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푹 서비스에 연동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번 상용화에서는 제외를 할 거고요. 시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한 것이니까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푹 서비스 컨텐츠를 가지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대반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세 분만 받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화방송 LG전자의 곽구현입니다. 오픈 하이브리드 TV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 하여튼 하나의 뭔가 좀 계기가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오픈 하이브리드 TV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면 사실은 뭐 앞으로 6개월 안쪽인데 그때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유저들이 들어갔을 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바라는 게 질문 보담도 제 부탁 이제 TV 업체 쪽에서의 부탁은 오픈 하이브리드 TV를 마음먹고 한번 스마트 TV 쪽으로 띄워보시고자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볼만한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들어가 봤을 때 코가 깨이도록 그런 그 니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좀 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감사드리구요. 지금 푹 서비스로 연동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서비스들도 이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용기가 네. 그쪽 뒤에서. 네. LG전자의 김태영입니다. 그 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 사사가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그 엔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OHTV 서비스 상용화에는 현재 그 SBS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뭐 이유나 이슈 같은 게 있는지 좀 그 푹이라는 그 컨텐츠 연합 플랫폼 회사는 SBS랑 MBC가 합작한 회사고요. 컨텐츠는 이제 KBS랑 EBS에도 제공을 해가지고 방송 사사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그 푹에 현재는 이제 스마트 TV 쪽 그런 플랫폼은 없는 상태라서요. OHTV를 통해서 푹에 이제 스마트 TV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SBS만 참여하는 거는 이제 OHTV가 채널 바운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SBS 채널을 통해서만 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MBC나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OHTV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 쪽에서도 푹 서비스를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 좌장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국들이 향후에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SBS 미디어 그룹은 이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되려고 하는 비전은 가지고 있고요.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조언 발표해 주신 김성환 최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합을 해보면 그 스마트 TV의 동향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윈윈 모델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레버뉴 쉐어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수 시장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가. 특히 지금 한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께서도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